우리들의 세계에 있어서 정신은 아무것도 아닌게 되었어요. 모든 것이 진보하고 있지만 사람의 정신은 너무나 느리고 고유해서 따라가지 못하죠. 알고 있겠지만 남은 건 26개의 거대기업들과 그 안에 종속된 남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신앙을 버리고 우리를 지탱하고 있던 많은 것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기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뭔가를 간절히 믿지도 소망을 품지도 않죠. A는 세상 모든 인류들이 끔찍한 병에 걸렸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죠. 이 병은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증상도 없었으니까. 당신 좀 마찬가지죠. X. 병? 병이라... 뭘 뜻하는 걸까? 일단 죽은 애 한명 메꿔주고 다른 애는 죽은 애 없죠. 해주고 대머리가 왔어! 매뉴얼 한 번 더 지급하자. 아 그거 복부 태우지 마세요. 그거 너무 긴 거 채팅창에 올리면 힘들어져 읽기. 아 벌통이야. 아니 벌통 밥을... 왜 벌통 밥을 주시는 데가 없니? 얘는 뭐... 일단 개원해. 개원해. 개원해 이 자식아! 내가 뭘 했다고 시작부터 저 난리인데. 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아니야. 아니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 일단 다 해놔. 아니. 이게 뭐지. 오케이. 일단 사무직들 희생하면서 아 잠깐만 또 여기까지 오면 어떡해. 어디까지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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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야 잠깐만. 야야야. 제압하지 마. 제압하지 마. 자 빼. 자 빼놓고 지금 오케이. 돌진하고 있죠? 이제 제압을 레벨 5짜리들로 오케이. 얘들을 일단 구성을 합시다. 야 잠깐만. 저거 할 때 저거 할 때 다 빠져봐. 뭔 스킨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일단 저거 할 때 빠지고 여기 한 명 들어가고 지금 이거 들어가고 알리온의 위 한 번 하면서 저거 터밀기 계속할게요. 터밀고 지금 하고 들어가주시고 위 이쪽은 그냥 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하면 되죠. 청소 낙천주의자 들어가고 아세라 하고 모티 돌진단은 린이 계속 들어가면 되고 하시고 자 다 빼봐 일단 으아악 오케이 그렇게 많이 안 달았어 오케이 됐죠? 쿨타임 돌고 있지? 쿨타임 도는 동안 다시 앞에 어디 올라가? 잠깐만 아이고 여기까지 오면은 잠시만 여기까지 오면은 네가 더 힘들지 이리 와 잠깐만 애슐리랑 뭐야 잠시만요 애슐리 지금 애들 체력이 좀 많이 빠진 애들이 있는데 빠진 애들 일단 빼고 잠깐만 이 타이밍은 이 타이밍은 일단 애들 다 빼줘야 되는 타이밍이죠 일단 애들 다 빼주고 여기는 푸세이 들어가고 이거 해주고 요거는 세드릭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깔짝깔짝 해주면 되죠 폭력은 관리나 요거는 아무나 들어가서 아이씨 잠깐만 멜랜덴즈 들어갑시다 멜랜덴즈 들어갑시다 멜랜덴즈 들어갑고 평화주의자 한 명 해주고 요쪽은 까미오 요기는 한 명 로건 요기는 교감을 한 명 해주시고 모자 들어가시고 얘 놓치면 안 되죠? 오케이 뭐야 누구 죽였어 내 직원 죽인 거 아니지? 오케이 내 직원 죽인 거 아니면 때리러 갑시다 또 아 또 내려가네 이것도 아 잠깐만 제발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주거에 없지 일단 늑대부터 잡아 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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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일단 일단 늑대 잡았고 일단 박줘 아니 늑대가 왜 시작부터 타주라 아 아 아 오케이 해주시고 돌진 따 인 하고 하시고 이제 이제 두번째 두번째 웨이브는 여기죠 아 진짜 W RFI 별짓을 다한다 갈리나 들어가 아니 잠깐만 갈리나 먹잖아 갈리나 말고 옆에서 해서 놀아줄 수 있네 마리넬 놀아줘 일단 마리넬로 요쪽은 뻑여주고 구두 한번 청소해주고 구두 한번 청소해주고 자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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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일단 다 일단 제한명령을 내려놓고 해주고 여기도 일단 놀아주면서 터밀게 하고 무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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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알아서 돼 알아서 돼 알아서 알아서 돼 하시고 요쪽은 청소를 그냥 너무 급하게 갈려고 하지 마세요 봐봐 어차피 잡혀 어차피 잡혀 어차피 잡히고 잡혔죠 늑대 이름을 기억한다 무시해 그렇지 해주시고 애슐리 들어가면 애슐리 안 먹죠 하고 요쪽은 세드릭 하고 요거는 냅두고 아기는 일로와 아니 잠깐 잠깐 세드릭은 밥 줘야돼 아니 일자리 밥 주면 망하죠 세드릭 해주고 얘는 조이 하고 얘는 마오 들어갈게요 탐욕?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되냐면 그냥 에너지를 좋게 해주는게 좋아요 잘 못하겠으면 매일 아침 관리식들님 후원 감사합니다 잠깐 직원명이 아 들어왔구나 그래 가끔 너도 스트레스 좀 풀어줘야지 직원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해주고 얘는 푸스테이 들어가고 요쪽은 때려주시고 얘도 슬슬 때려줘야되죠 중간 들어왔으니까 하고 아무나 들어가고 오케이 때려 족쳤죠? 잡았지 오케이 하고 얘 밥은 애슐리 들어가 오케이 하시고 오케스트라는 이제 신경 끄면 돼요 그니까 뭐지 그 고수분들은 어차피 제가 어떻게 어떻게 해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고 초보분들한테는 일단 그 뭐야 에너지보다 애들 기분 좋게 하는게 좋아요 그러면 그는 이 롬을 마시아가 그는 이 롬을 마시아가 이게 확실히 예전보다는 예전보다는 렉이 좀 덜해졌죠? 원래 지금쯤은 움직이기만 해도 렉이 걸리는데 그 정도 아니에요. 지금 보면은. 멜렌데지 안 먹지? 얘는 저거 해주고 구두 아 잠깐만 구두 일단 관찰부터 하자. 관찰하고 청소하고 이쪽은 미오인데 미오 말고 다른 애가. 바실리 가고 이쪽은 아세라 이쪽은 다이아 하고 까미오 가고 로건 아니아니 까미오는 가야지. 가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는 레벨 5짜리가 됐죠? 하고 평화주의자 보내고 한 번 더 턴 밀고 벌통 한 번 관찰을 해봅시다. 그리고 요거 기분 안 좋아졌죠? 벌통 관찰 최대한 채우자. 이게 에너지 차죠? 그럼 저거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그렇지. 야 좋았어. 애들 레벨 업도 많이 하고 좋아. 순조로워요 지금? 많은 것을 원했고 타임했지만 아무것도 없니잖아. 당신은 꿈에서 무엇을 보나요? A는 병에 관해서 연구를 하려면 인간의 정신을 들여봐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러자 누군가 물었죠. 정신이란 것은 대체 어떤 것이냐고. A는 정신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미지의 영향이라고 답했어요. 그리고 곧 아주 은밀하게 연구를 시작했죠. 꿈은 연구를 위한 매우 흥미롭고 핵심이 되는 재료였어요. 꿈은 어느 것에서도 정복당하지 않아요. 꿈 속에서 원형이 있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발달되어 왔던 역사가 깃들어 있죠. 생명력이 있고 그 자체로 에너지가 있어요. 꿈을 연구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게 이루어질 리는 아니었어요. 우리의 세계는 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새들이 존재하느라 우리 숲에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연구일 거라고 얘는 직감했어요. 어? 새? 웬 새? 하지만 에너지라는 것은 이 상황에서 훌륭한 명분을 가졌었죠. 꿈에서부터 창출하는 새로운 에너지는 그들의 마음을 사라졌기에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연기 전쟁이 발발했고 몇몇 공성이 생겨났죠. 그렇게 우리가 사실 에너지 기업으로서 뿌리 중 하나가 되었어요. 하지만 에너지만을 창출하는 것은 본래 목적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에너지 뽑는 것은 부차적인 거고 사람 저거에 대해서 저거하는 건데 잠깐만요. 물 좀 가져올게요. 이거 Podcasting 스토리를 풀어나가려면 설명증이 되야될거에요 아마 이런게임은 그래서 새로운 놈은 뭐냐? 테스? 욕조 오케이 여기 원칙주의가 많으니까 욕조는 괜찮고 먹을 걸 줄 수 있는 애가 한 명이 필요하죠? 많이 한 명 가고 레벨 높은 먹을 걸 줄 수 있는 애 그레고리 오케이 이렇게 가시고 영구 굳이 지금 하는게 없네? 그냥 갑시다 오케이 삐요 빨간 거들어 원하는거 그런거 원하지마 ㅋㅋ 그런거 원하지마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그런거 원하지마 얘는 레벨 2자리가 한번 때려주고 밥 주고 하고 마시고 뭐냐 얘도 커뮤니케이션 하고 놀아주고 청소 아 잠깐만 청소는 레벨 낮은 애로 가야지 하고 여기 린 폭력 아무나 청소 하고 청소 평화주의자만 아니면 되죠? 평화주의자 하고 영양 아무나 때리기 아무나 오케이 야 이제 너무 아이고 일시키는 것만 해도 자동화기는 생겼다고 하지 않았나? 근데 예전 리비하면은 아직 잘렉 예 잘렉 있긴 한데 예전 리비하면 괜찮죠? 그리고 니한테 버프좀 받자 하고 하시고 하시고 청소하고 잠깐만 야 그레고리 잘못하면 안돼 아 자동 그거 예정이에요? 아 난 또 야 이게 일 기가 막히게 잘했다 오케이 한번 냅두고 오케이 한번 냅두고 기분 엄청 좋아졌죠? 해주시고 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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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지 사림마 이는 청소를 아무나 해주고 이도 청소를 낙천주의자 들어갔고 요쪽은 지금 요쪽으로 아세라 들어간 다음에 해주고 린 린 린 iba 퓨 헤헤 헤헤 도끼 신고 구두 들어 구두로 애들 쏴대기 때려 하고 들어가면 얘는 오케스트라는 이제 호세프스의 벨랜데즈가 일단 대기줄 타고 있다가 때려 그리고 위쪽 세드릭 하시고 뭐 없죠? 얘 버퍼 한 번 더 먹여 그러나 아직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1,2,4 되면 알아서 잡힐거고 근데 진짜 아까 늑대는 왜 시작하자마자 탈출한거지? 나 그레고리 들어가 봐 하시고 얘는 지금 또 먹을거 입에 물려줘야 되죠? 하시고 아이고 야 소리이 이 상황에서 그걸 하면 어떡해 오케 리베우는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알아서 에너지 빨리면서 들어가죠? 톡 하면 들어가죠? 오케 해주고 벌통 바블 아 저거 최대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회복 빠르게 할게요 빠르게 한 다음에 보자 여기는 해주고 이거는 해주고 여기 청소 그리고 요거 아 그 연구목록 중에 그것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료로 하는 건 좀 그렇고 연구목록에 죽은 직원의 사인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게 있으면 좋겠어요 한 에너지 한 8정도 써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런거 있으면 좀 편하지 않을까? 로그몽으로 이거 다 뒤져보기도 좀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거 있어가지고 한번 볼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대신 에너지 써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죠 그런거를 오케스트라 1위 1탈출은 너프라고 겁나 너프라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버그인지 의도한 건지 몰라가지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뭐라고 해야 되지? 의도한 거면은 의도한 거여도 일단 에너지 한번 빨아먹는다 시점에서 크게 저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뭐 그냥 개인적인 차이니까 이건 아 누가 자꾸 코 고라 아 아 진짜 저 자꾸 코 고네 하고 여기도 놀아주시고 그렇지 긴 새 얼굴이 긴 새 아 아무 말도 안해줍니다 하시고 이건 마지막이죠 이건 빼고 네 비거운맨님 안녕하세요 늑대 아이 늑대가 늑대는 코 안고라요 네 그러니까 그 42사는 진짜 제작진이 실수한 건데 그건 만약에 그거는 의도한 거였으면은 어 그건 알레프가 아니야 진짜 그건 알레프가 아니야 한 번 더 가 한 번 더 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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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가면 안 돼 하시고 여기 밥 주시고 에너지 거의 다 모았죠 멜렌데드 놀아주고 보자 때리고 얘 밥 줘야 되죠 아니 잠깐 니가 밥 주면 안 되고 그레고리 청소 예 오케이 네 42사는 개발진이 그 테스트하려고 했다가 업데이트를 눌러버렸대요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시고 여기는 안세라 청소시키고 진짜 손이 바빠요 환상치가 많아질까 몇이야 지금 몇 마리 있는지 보자 4 8 12 16 20 24 27 20 21 21 22 23 23 24 26 28 29 감사합니다.